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댕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댕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 쓰대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게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해 안디오게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오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오게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겠죠 이게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성령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화나는 일이 있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그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왜 기도를 하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딱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상태를 보시고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예배 드리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을 빼앗길 수 있거든요 막 듣다가 갑자기 혼자 딴 생각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 그러지요 너 데이 드리밍 한다고 이렇게 막 혼자 이렇게 다 이렇게 상대방 목소리가 왕왕 들립니다 왜냐 나는 내 생각 속에 빠지니까 이걸 보고 다 마귀의 짓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만 집중하십니다 찬양할 때는 찬양에 집중하시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시고 또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게 되어져야 된다 이걸 보고 이게 되어져야 이제 올바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냐 수업 잘 들으라고 그러죠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그것처럼 예배 때 뭡니까 예배 시간에 성공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언약을 딱 붙잡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모입니다 그리고 생명건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때부터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건 기도가 시작되어진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생명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사건과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토록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벌이신 겁니다 꼭 이런 일들이 터지면 됩니까 뭐 그렇진 않아요 내가 늘 성령의 역사 속에 늘 그 흐름을 타게 되어지면 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육신적이라 보는 것도 육신적인 거라 말도 육신적인 거라 여지껏 살아온 게 육신적인 거라 그거는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4대 2자 1장 이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때의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120명이 나가서 예수 얘기를 하니까요 3천명이 돌아와 버렸어요 3천명만 돌아옵니까 돌아온 3천명이 뭐 있습니까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회복이에요 말씀이 회복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뭡니까 같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한 거예요 특징입니다 4대 1장에도 1장 12절 14절에도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4대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3천명이 돌아왔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뭐 했습니까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러니 4대 3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그렇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므로 말하면 큰 점 또 5천명씩 사람들이 일어나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바울과 요한을 부릅니다 너 왜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는데 예수 이름을 전했니 아니 예상치도 못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숨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아 아니라고 말해 예수님 막 부인하고 막 저주까지 했었는데 너와의 예수 이름 얘기해 갑자기 베드로가 그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어들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어들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쇼커먼 유대인들이 어? 이거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협박을 해도 베드로가 굽히지는 않아 그러니 자기들끼리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서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냐 우리가 아는 베드로 맞아 와 마지막에 협박을 합니다 야! 다시는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그럽니다 야 우리가 니들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겠냐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성냥의 역사를 체험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성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삶에 눌려 경제에 눌려 사람에 눌려 세상에 눌려 마귀에 눌려 다 눌립니다 지쳐서 하지 마라 그러면 못합니다 하라 그러면 해야 돼 성냥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합니다 이걸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굽히지 않습니다 죽음이 나에게 임하면 그 죽음도 받아들입니다 이 성냥의 역사 속에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유일성의 언약을 딱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갔더니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님과 삽변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에 또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때의 베드로와 사도들이 무슨 결단을 내리냐 야 이건 아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전무해야 돼요 특히 말씀 전하는 전도자들 교육자들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살아납니다 왜냐 우리가 말씀 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 전무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딴 거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다른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마귀 심부름 세상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걸 해야 된다 그걸 깨닫죠 그러면서 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돌아가는 모든 일은 어떻게 해요 야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분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 각자의 그 맡은 집분에서 자기의 행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얘기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분자분들은요 빨리 집분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집분 못하면 뭐 하면 짤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즘 세상은 제가 이게 좀 이상하게 됐어요 순전히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요즘 세상은 뭡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일 못하면 일 못하면 일을 잘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거꾸로 됐어 목사 잘리는 거 봐도 성도 잘리는 거 못 봤어요 제가 요새 보면서 참 요지경이다 거꾸로 됐어요 교회에서는요 목사를 잘라 아 목사 안 맘에 안다 잘라버려 지금 이야 이런 시대가 와버립니다 여러분 직분 대신에 직분 맡으시는 여러분은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설의집사님들 뭐 해야 됩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기도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직분을 감당을 못합니다 이 답이 없으면요 감정에 휩쓸입니다 아 안하고 싶어 그럼 끝이야 요새는 아 하자 그럼 또 해요 그러니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가 아니게 왜 하는 거냐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이 그거는 교회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치 않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요 그냥 막 자기 맘대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라 왜 전부 감정이 휩쓸 전부 자기 생각이야 세상의 변 그것이 기준이 돼서 하고 안 하고 달쑥 날쑥 다 자기 마음대로 이 글을 바꾸자는 겁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성냥의 역사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냥의 역사를 체험한다 그럼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한 손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냥으로 역사하십니다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시키고 제자를 일으키시고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현장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산업현장, 랩런트링한 학업현장 우리 뭡니까? 교회, 기관, 구역, 윤현주인학교 하나님의 싹 바꾸신 성냥의 그 역사하십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를 체험한 겁니다 일곱 집사를 세우니까요 이 집사님들이 뭐 했냐 교회만 한 게 아니라면 내가 전도라네 7장에 스대반 집사가 보금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아직 사도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 그런데 집사 중 한 명이 가서 보금전하다가 순교 첫 순교가 집사에게 나온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 8장에 빌립 집사는 뭐 했습니까? 아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그뿐만 아니라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땅이 들어가 이야, 성냥의 역사 사실 직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가도 중요하지만 그거 사실 안 중요한 거예요 성냥의 역사를 아는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그 맡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맡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켜야 그게 직분자입니다 그게 성동구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이 자리를 내 생각대로 지키는 거는 그거는 직분자가 아니라고 말이죠 이 집사들, 안수 집사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 스대반은 먹음전하다 순교했죠 빌립은요, 에디오피아 내시 원래 위대인 같았으면 얼굴도 안 봐야 되는 거지 그런데 복음을 전하죠 또 뭡니까?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서 한 도시를 뒤집어 놓고 버렸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 여러분과 제가 복음전하면 그 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사도행정 부장의 이방 성교를 준비하십니다 사올을 꺾으세요 그 꺾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사올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굉장한 역사를 하나님께 준비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지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교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다 사도행정 1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방 성교문을 여시기 위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 성교문을 열도록 고넬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이 아직도 옛날 생각이라 생각이 아직도 옛날 율법시대의 생각이 딱 묶여있어요 그럼 복음시대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리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은 열어놨는데 사실상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 못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해 못하고 자꾸 할래 얘기를 자꾸 너희들 제 이방인들이 무할래자고 그래서 할래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각인돼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종교와 불건전한 신비와 인본주의와 동기 이걸로 각인돼서 우리가 많이 살아왔잖아요 이걸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이것만큼은 우리 후대에게는 전해주지 말자라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면요 우리 자녀는 그대로 똑같은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와야 돼요 정말 성령의 역사를 아는 랩런 주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언약 붙잡고 도전하자 그래서 정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자꾸만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파수 망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안테나가 세워져야 돼요 이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걸 끊임없이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확인이 돼야 돼 제가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뭐 이렇게 쭉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번 주 월요일날 우리 지붕 우리 고친다고 뜯어낸다고 해서 사람들 온 거예요 아침에 이제 트럭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가보니까 다른 건 안 보이고 트럭에 막 어느 뭐 레이크 프론트 자기 이름 쓰고 막 전화번호 막 적혀있는데 갑자기 보니까요 뭐 하나 있길래 읽어봤어요 영어로 적혀있었죠 뭐라고 적혀있냐면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가로열고 시편 3127 그리고 1절 가로닫고 저 이렇게 보면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웃었어요 이렇게 혹시 여러분 중에 그게 왜요? 라고 하시는 분은 절대 메시지 안 들으신 분이죠 저번 주 새벽기도 메시지가 시편 127편 그걸 뭐예요 그 얘기 했는데 월요일날 트럭이 왔는데 거기 시편 127편 1절 딱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다 허사라고 말해요 그걸 제가 보면서 야 그래 맞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자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답이 아닙니다 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산업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이 답이 없으면 이미 망한 겁니다 보십시오 아 여호와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뭡니까? 예배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답을 못 내리게 하면 그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의 답을 내리면 사는 길입니다 모든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길이 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진리 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생명 되심을 확인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라니까요 다른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는 걸 보고 종교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 수많은 종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보십시오 종교의 끝 보시라니까요 종교의 끝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예수 외에 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예수 이름을 찾지 않냐면 그 끝은 뻔한 겁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시작부터 예수에 진행도 예수 끝나는 것도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하나님 이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방선교를 준비하시오 고날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4등전 11장 19절 말씀 4등전 11장 19절부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안두옥교의 얘기가 나옵니다 보면 19절 말씀의 때에 스대반의 일로 인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 흩어지는 거야 성령이 분명히 임하면 예루살렘과 오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리라 했는데 예루살렘 거기 막 이렇게 몰려있는 거야 유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스대반의 일을 통해 환란을 일으켜서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겠지만 전세계를 향해서 흩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내 것만 우리 것만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대반의 일을 인하여 환란을 인하여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그런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어디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흩어졌는데도 자기들끼리만 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 와서도 한국 사람한테만 보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사람 보면 피해 멕시건 보면 패스 그렇죠 여기 지금 완전히 일본 사람 파키스탄 인도 사람 잔뜩 있는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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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우 싸움 지나가면 와 말 붙었더니만 우리 보고 이단이래 그러면 와 낙심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했다 근데 20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중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렌의 몇 사람이 안디오에 이르러 헬를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네 이게 남은 자입니다 다들 말씀을 듣고도 못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대로 말씀을 들은 자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안 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따라가고 싶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안 들리니까 자꾸 나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는 그 현장에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절대적이라니까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 원하시는 곳을 갈 수가 없어요 그 다 흩어졌는데도 뭡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 명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눈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있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묶여있으면요 그 생각이 썩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하게 된다니까요 자꾸 갱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몽고메리 워드라고 아십니까 옛날 백화점 몽고메리 워드 해가지고 제가 미국 올 때만 해도 굉장히 컸어요 몽고메리 워드라고 이게 뭔 소리야 나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간 미국에 큰 백화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사람 이름도 몰라 그게 뭐냐 시대를 못 따라간 거예요 시대를 옛날에도 와가지고 벌써 인터넷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몽고메리 워드라고 몽고메리 워드라고 얘네들이 시대를 못 쫓아가니까 뭡니까 시대를 쫓아가는 백화점들은 뿍 일어나는데 못 쫓아가니까 문 닫아 버리고 딱 끝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걸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다 지칩니다 다 도태돼가지고 여러분 다 우리의 생각이 아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시는구나 빨리 봐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이 뭡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정확히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 2, 3점 랩런트 그럼 요새 뭡니까 아 그래 우리가 플랫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파수만대 그래 안 되나 아 성사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온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성사미 하나님 역사하지 않냐고는 됩니까 그 온약을요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말해요 성령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청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빨리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모여 기도하자는 거야 그러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다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환란 때문에 흩어져서 왔는데도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구부로와 구렌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메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몇몇 사람들이 깨닫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자녀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 돌아가는 거 친구 어떤 문제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럼 염려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해야 됩니다 왜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너무나 많은 것 같아 보면 집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마누라 애들 교회 일 친구 아이고 하나님 원하는 게 뭐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보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 풍파가 몰아치는데 나는 편안해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인마면에 답이 없으면요 불안해 바람이 좀 부르면 불안해 너무 더우면 불안해 추우면 불안해 더우면 불안해 비가 와도 불안해 안 와도 불안해 이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기면 불안해 두려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되면 고민이 돼 두렵고 불안하고 막 어찌 될까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 붙잡아야 돼요 누가 그런 얘기도 안 합니까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옛날에 뭣도 모르고 그 찬양 많이 했네 저도 근데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불 속에 음 그건 좀 이렇게 가능한 안 들어가면 좋겠네 자 바다 항원 가운데 떨어지면 난 수영 잘 못하는데 바다 항원 가운데 물 떠 있어도 수영 아무리 잘해도 얼마나 혼자 물에 떠 있으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 되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저 산골짜기는 가서 목회 안 하고 싶다고 어디든 가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뭔 소리 하시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디든 가도 괜찮아야 돼요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근데 이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게 말은 하는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이야 이게 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뭡니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아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걸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 성교하려고 랩런드 키우려고 딱 마음을 모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쏟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쓰고 뭡니까 토요일날 한글학교도 만들고 여러분 한글을 가리키려고 사실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배워야지 그 생각 그닥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럼 미국 사람만 한국말 배우면 안 돼? 한국 사람만 한국말 배워야 돼? 자꾸만 한글한글 배우면 좋은데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토요일날 우리가 토요 학교도 해가지고 아이들 이것도 가리키고 우리가 뮤직캠프 해가지고 해서 이 전문가들을 전사회 권사님, 카주 집사님 같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냥 그거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는 또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하죠 스타릭 캠프 해가지고 애들 모아서 이걸 힘들게 이걸 왜 합니까 여러분 알아서 세상 가서 음악 배우고 세상 가서 공부하고 세상 가서 하라 그러지 우리 교회가 힘들게 이걸 왜 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 하고 계셨습니까? 힘들걸 이거 왜 자꾸 하나 이게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왜냐? 우리 랩런트들이 올바르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자랐습니다 회당에서 자랐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배우고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담배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베드로가 생명 걸고 회당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정확히 못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다 외치고 있는데 그것만 몰라 그래서 바울이 생명 걸고 회당을 들어간 겁니다 어린 랩런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제가 반드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랩런트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건 그래서 하나님 일에는 공짜가 없다 그러죠 그냥 내가 했어 그런 거 없습니다 웃기는 소리 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다? 하나님이여 백배로 갚아주신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다? 하나님의 절대 책임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주고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우리 자녀를 책임주십니다 10편 오늘 128편에 있습니다 여와를 경의하는 자, 그 도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복이냐 이 아내를 얘기하면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잎사귀도 없고 가지만 쫙 있어보십시오 그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가 바짝 아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의하고 그 말씀을 순정한다며 아내에 대한 이런 축복 자녀는 어떻게? 어린 감남나무 같아요 무성무성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여와를 경의할 수 있도록 그 말씀 따라 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의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돈, 돈 있으면 좋겠죠 안 그렇습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아닙니까 진짜 없어도 괜찮습니까 돈이 뭐 집에 천불이 있는 거하고 백만불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아야 되는데 또 안 그렇단 말이야 이왕이면 집에 십만불 줄까 백만불 줄까 그러면 이왕 줄 거 백만불 주지 하나님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대한 답을 그래야 됩니다 여하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장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이신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 붙잡고 따라 나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다 그겁니다 여호와를 경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부모다 그 도를 행하는 것이 그게 부모다 이걸 못 보여주면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모르겠고요 그거는 전 분명한 건 뭡니까 예배 성공해야 되고요 예배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그 기도의 그늘 안에 자라도록 도와줘야 된다 기도 응답받은 것을 보도록 보여줘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심을 보고 자라도록 우리 자녀를 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내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우리 자녀들이 어린 감남나무 같이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하고 있으니까 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럼 뭡니까 어떤 핍박이어도 괜찮아 나중에 끝에 보면 뭡니까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 근데 안디옥교회는 차고 넘쳐 안디옥교회에서 뭐냐 야 보니까 들으니까 저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야 우리 좀 도와주자 야 그래 도와주자 돈을 모아가지고 가서 도와줬어요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교회에 부족함이 없어요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 목사님 이게 보니까 부족한데요 눈에 보이는 거에 속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믿음을 가지고 부족한 것 같지만 언제나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거지 아니야 저 돈도 없고 저 아무 힘도 없잖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남들이 벌다니 아휴 저 예수 믿는 것들 아이고 돈도 없고 아이고 근데 뭡니까 알고 보니까 다 가졌어 모든 걸 다 가졌어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의 심을 모르고 인만을 누리지 못하면 진짜 아무 개불도 없는 겁니다 진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손가락질 당해야 돼요 아 나는 뭐 다 가졌어 그런다고 다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진짜 예수 정말 인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 못한다 개불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걸 몰라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없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재앙입니다 재앙 큰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흩어졌어요 왜? 보금전을 하고 2, 3, 7에게 보금전을 하고 딴 끝까지 보금전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런데 흩어져서도 유대인에게만 보금을 전해요 그런데 그중에 몇몇이 헬라인에게 슬슬 이방인들에게 눈을 뜨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니라 성령의 역사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면서 뭡니까 이 성령의 역사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 이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학업, 학교가 참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내가 보금전을 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산업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정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안 그러면 세계보금은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덜 벌고 십일도 조금 하고 그렇죠? 헌금도 조금 하고 이거 아주 세계보금은 택도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것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좀 하냐면 우리 성경 좀 보면서 헌금에 대한 이걸 한번 우리가 재직과 좀 세밀하게 좀 다뤄야 되겠다 실제 성경에 보면요 헌금을 사람들이 11조 10의 1조만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 성경은 뭐냐면 10의 3, 4조 자기가 본 것에 10분의 3, 10분의 4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소로 나오지 마라 헌금 그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그럼 보러가지고 반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줍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다 하나님 거였다 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답을 좀 내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점 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못 알아야 된다 무엇을 하자가 아닙니다 못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깨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어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천하 만민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땅끝에 있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냥 땅끝 모든 족속의 가슴 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가슴소에 그거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모든 족속 전도 선교 내가 뭘 안 해도 이걸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진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럼 왜 여기까지 와서도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역까지 와서도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까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서 사람들 보는데 유대인만 보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프레저레스 이 딱 생각을요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에 묶여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 말씀을 들을 때만 말씀으로만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내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면요 바뀝니다 진짜 바뀝니다 제가 정의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 맞다 맞다 이러면서 제 생각이 바뀌지 제가 제 생각이 안 바뀌었다면 여러분 정말 반 죽었습니다 안 만났을 수도 있어서 제가 보면서 내가 이 생각이 안 바뀌고 목혈했더라면 내가 사람들 성들을 반 죽였겠구나 내가 완전 율법입니다 완전 율법입니다 완전 율법으로 사람들 막 숨통을 줘야 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앉아계시면서 지금도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이걸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원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했더니만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이 계획을 놓치지 말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생각이 바뀐 자들 말씀 따라 나의 생각을 바꾼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있는 그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꿔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정확히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게 나에게 딱 각인이 되면 그때는 완전 싹 다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어요 두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이 바나바가 이르러 23절입니다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왜냐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 보고 이 바나바는 제가 보니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야 구원 받는구나 4등전 11장 18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계를 주셨도다 그 전에 17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뭡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막 소리 시끄럽다가 조용해지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 반응을 보여주시죠 반응 그냥 잠잠하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하셨네 바나바가 와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거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보고 인정을 하는데 이야 생각은 안 바뀌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진짜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역사네 근데 끝까지 내 생각이 안 변해져요 바나바가 뭡니까 와서 보니까 와 너무 좋은 거야 이야 성냥의 역사 그 사람마다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든 마음으로 너 죽게 꼭 붙어있어봐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뭡니까 예수께 붙어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른 것에 붙어있다 다른 것에 생각을 뺏기고 있다 죽는 겁니다 그 생각이 죽는 생각입니다 생명이 없다니까요 거기에는 예수께 붙어있어야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길이 있다 그럼 이게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말씀만이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얘기를 하지만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럼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하의 말씀만 영원히 영원히 서리라 결국 끝에 남아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붙잡아요 이 바나바가 누구였냐 24절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 하더라 바나바가 왔더니 바나바가 통해서 더 큰 무리가 죽게 돼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착한 사람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답을 가진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 진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상황과 사건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데 인도를 어떻게 받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인도 받아야 돼요 그건 뭡니까 내 생각 그렇죠? 옆에서 말하는 거 세상이 말하는 거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그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굳이 말씀 말씀 이럽니까 여러분 다 저쪽 가면 따라가면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따라가면 되는데 왜 우리가 자꾸 말씀합니까 보니까 사람들 다 저리로 가는데 저게 말씀이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그러면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말 또 보면 또 어려운 것 같은데 분명한 답을 가지면 이게 제일 쉬워 왜냐 여기서 답이다 저게서 답이 안 했는데 답은 오직이야 그렇죠 그래서 너 우상승배할래 아니면 죽을래 그랬더니만 사다랑 메사 가벳는 건 뭐라 그럽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두 번 다시 물어보지도 마라 그런 거예요 왜냐 우상승배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상승배가 길이 아니면 알고도 글로 갑니다 왜? 죽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살아야지 그렇죠 필경 죽음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에 깊이 각인뿌리 치질 내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토요일날 그죠 랩런트를 모아놓고 막 계속 돌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왜입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안 하면 편하지 뭐 제가 보면서 야 토요일날 수고하고 원신하고 그거 한다고 또 토요일날 집사님들 나와서 또 밥하고 밥 먹이고 하고 아이고 마 참 제가 보면서 야 복을 받은 자들로다 여와를 경이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10편 128편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매일 가정예배들이었거든요 1년 내내 성경 하나 딱 정하면 그거 읽고서 가정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10편 128편이 여와를 경이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더라 그래서 1년 내내 그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10편 128편을 딱 보니까 너무 반가워 너무 친한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계속 읽었던 얘기 그러면서 10편 128편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어이고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거 있죠 아 그래 말이야 참 내가 어렸을 때 이가 달달달 외워가지고 예배드릴 때 그 말씀이구나 너무 좋은 거 있죠 이상하게 다른 말씀도 다 외웠는데 10편 128편은 읽는데 어 너무나 왜냐 그래 여와를 경이하고 도를 행하는 말씀 따라 말씀 순자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 이게 복 받은 자구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여와를 경이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들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로 그런 랩런트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키워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고 예배를 모르도록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말씀이 들쑥날쑥하고 예배가 들쑥날쑥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 바나바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 응답을 누리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서에 가서 참나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 안디옥교로 오기 전까지의 그 몇 년 텀이 있죠 이렇게 공간이 배웠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사울이 뭘 했을 것이다 이걸 했을 것이다 저걸 했을 것이다 어쨌든 그 기간 동안은 아무 이야기가 없죠 그 혼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뭐 했겠죠 이런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그럼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박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하신 그르심을 바나바가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방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계가 세워지고 안디옥계 중심으로 정말 참 성교가 회복되어주는 어마어마한 시작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들 보고 특히 랩런들 보면서 야 얘들 잘 키워야겠다 야 우리 얘네들은 정말 이방 선교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키워야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도와줘야 될 애들은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맨날 삼단체 가지고 여긴 돈이 많아가지고 쏟아붓고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만 맨날 몇 푼 주는 것도 주냐 마냐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못한다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후대를 키우고 하나님 나라 이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쏟아 부어주시겠습니까 왜 안 쏟아 부어주시냐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란 말이야 다 나고 내 거고 내 자식이고 내 교회고 내 거 이러니 전부 생각이 묶여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거예요 자기 우리 교회 우리 유대인들 이 생각이 묶여 있으니까요 안 됩니다 이 생각을 바꾼 이 사람들에게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생각 가지고 딱 결단하면요 여호와 그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닫힌 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이번 주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거기에 내 눈을 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나의 생각을 바꿔라 누가 보니까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 마 참아 말을 해주고 싶은데 결국 못 해줬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그런 경우에 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면요 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아직 그 사람 생각이 딱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상황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안 해야 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서 내 마음에는 확신이 오면요 움직여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확신이 와도 못 움직여요 아 이렇게 깔팡질뻡하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마저 뺏깁니다 마귀가 와서 그 생각 하나님이 신경했던 그 언약 마저도 뺏어갑니다 선악과 절대 먹지 말아요 원약 딱 붙잡고 있었는데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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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가 와서 그 생각을 싹 뺏어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죠?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 실천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게 돼요 안 그러면요 말씀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싹 이렇게 정말 털털 털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생명권 저번주 생명권 도전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생명권 도전하자 하나님 언약 따라 가보자 그 말인 거예요 갈팡질팡 하지 말고 언약 따라가라 그 말인 거예요 왜 못 따라가냐 내가 이거 말씀 언약을 굳게 못 붙잡아 이거 가슴에 확 각인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배냐 말씀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기 이전에는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하면 옵니까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 일어나는 거예요 좌우 사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손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온다 뭡니까 위기가 왔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 속으로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라 내가 그렇죠 그게 딱 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그때 쏟아부어지는 그 은혜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우를 알고 데리고 옵니다 참 대단했죠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 중심의 사회가 그래요 26절의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이 이때 시작된 것은 성경으로 보잖아요 어제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리자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 뿌리지 내리지 못한 사람들의 사역은 사실 조금 방황을 많이 하겠죠 교회에 여러분들이 뿌리 내린다는 말은 뭡니까 와서 교회에 정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예배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기관에 정착을 해야 돼요 뿌리 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 중심의 사역을 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들을 그냥 가버리고 그거는 그럼 사역 못한다니까요 와서 그걸 보고 이게 은혜 못 받고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이거 영어로 철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어 너 어디 가냐 어 나 교회가 갔다 오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늘 교회 연결되어야 돼요 그렇죠 만나는 사람은 저 교회랑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왜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한 거예요 크게 흉년이 들리라 그랬더니만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옵니다 역사적이 있던 얘기죠 그때의 제자들이 29절이죠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힘대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월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흉년이 드는 이때에 다들 힘들어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왜냐 웹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21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러려면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죠 선교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방인 4경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결단이 결정이 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부터 참된 전도 생명 살리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려면 뭡니까 전도 성교 그래서 아침에 눈 뜨시면 여러분 아이고 배고파라 그리고 일어나지 마시고 아침에 눈 뜨시면 뭡니까 전도와 성교 랩런트를 위하여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힘들고 지치고 할 수 없고 안 되고 바쁘고 이 생각을 싹 다 바꿔버려야 돼요 주를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우리 머리 생각과 마음 속에 막 전도와 성교와 생명 운동하는 겁니다 교배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랩런트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 없어서 그러면 그때부터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로부터 이 응답이 지속해서 오게 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죠? 묶여있던 생각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아 알고 있는데 아는데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생각을 뒤덮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실패하는 사람은요 그 실패라는 흑암이 딱 덮여져 있습니다 계속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이라는 그 흑암이 딱 덮여져 있습니다 늘 삐지는 사람들은요 삐지는 흑암이 딱 덮여져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교만의 흑암이 딱 덮여져 있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딱 덮여져 있습니다 이게 덮여져 있으면 안 변합니다 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럼요 가난의 흑암이 물러가요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고요 모든 불신앙의 저주가 물러갑니다 인간관계 틀어졌던 인간관계의 그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해보시라니까요 믿자의 본전 아닙니까? 지금 세상 거 다 해보는데 나사란 예수 이름 부르면서 계속 흑암을 꺾어버려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다 내가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말씀운동하는 자가 되게 생명운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산업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요번 한 주간 여러분의 바뀌어야 될 생각들이 모두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체험을 요번 한 주간부터 시작하여 일평생 누리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뀌어져야 될 생각들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플랫폼이 세워지고 그 파수 망대가 세워지고 그 안테나가 세워지는 참된 축복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